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찰 간부부생 2020년도 69개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죠 일반적으로 볼 때 일단 한 몇 년치만 비교해 보면 이번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종말에 물론 지면상으로도 그런 걸 게재해야겠지만 여기서 간략히 몇 가지만 짚고 바로 답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아주 일관됐어요 일단 시험 범위가 일관되게 경찰 공제에다 100% 해도 됩니다 경찰 공제에서 그 책의 범주가 여러분 시험 범위다라고 제가 2019년도 여러분 합계의 법화관에 와서 여러분 간부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 아마 그때 1월 강좌인가요? 6월 때 강좌인가요? 그때 당시 처음 스타트할 때 출발할 때 앞으로 향후 일반 체험과 경간부 시험은 추세는 경찰 공제에다 시험 범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여기 범죄 그래서 몇 년치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경찰 간부생 시험 범위에 보면 약간 경찰 공제 이외에도 깊숙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만큼은 그렇다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추세에 보면 일반 체험이 이번 시험 문제, 간부생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서 일반 체험은 20문제죠 일반 체험 문제도 2018년, 2019년도 이런 문제를 확인해 보면 유사하게 약 17여도 문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00%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공제 측은 모든 걸 다 공백이 버겁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볼까요 25번, 26번 수사에 관련된 문제죠 25번인가 26번 이건 수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일반 체험이든 간부 시험이든 2010년 이전에는 꼭 한두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회개해서 마약류가 2000, 간부생 시험 문제에 마약류가 과거 나왔지만 안 나오다가 2019년도 보면 일반 체험 시험에서 마약류가 나왔죠 특히 번이소 사건 때문에 그것도 연료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공제 측 보니까 마약류 바로 옆에 있는 게 있어 기본서 문제 없고요 경찰 공제 측에 보면 이게 공제 측이죠 경찰 공제 측에 그거 보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사이버에 대해서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고 못 간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이 시험범도 이거 호송의 문제도 실무청에 있는 거 그대로 두 문제를 섞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당황했을 거예요 물론 경찰 공제 책 가지고 시험범이다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이걸 맞출 수 있었겠지만 일반 논체로 볼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체킹이 좀 힘들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한번 읽어봤으면 되는데 그래서 큰 문제는 난이 되고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그걸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싸움이에요 이번 싸움은 즉 2020년도 69기 경관부 시험부터는 경찰대학교에서 출제하게 돼 있잖아요 출제잖아요 그다 보니까 시험범이가 경찰 공제 책에서 낸다는 걸 딱 여기서 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많이 참조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 수위가 있다면 너무 지역적인 문제지 어떤 학문적인 메리트 있는 거 가령 행조법의 경찰 법학의 묘미인 가령 법률 정정이 함의 허가 면제라든가 이러한 처분은 권력적이기 때문에 권력적 법령에 대해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구조에 대해서 쟁송 문제라든가 즉 심판 소송 문제라든가 또는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사정구제 절차상 행정절제법 같은 거 중요하죠 그런 걸 좀 약간 접어뒀고 행정 파트도 접어뒀습니다 아마 경찰대학에서 출제할 때 이걸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간부생 시험 문제에서 나중에 행정학하고 행정법 이걸 떠나서 바뀌죠 조만간에 바뀔 때 지금은 안 바뀌지 않기까지 그래서 행정학 파티에 들어갈 것은 경찰학계 중복되는 걸 가감히 이번에 출제 안 했더라고요 지급자 계급자는 차라리 행정학 파티에 시험을 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파티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선택한 학생과 행정법을 선택한 학생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해충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이번에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경찰학만큼은 사실상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죠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본 업무 규정이 있잖아요 대통령형 본 업무 규정 특히 비밀의 구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본 업무 규정 시행 규칙 이건 실물 측에 있는 문제겠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거의 실물 측에 있는 문제 두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날 수 있는데 어렵게 됐던 거야 이건 웬만한 사람들이 못 맞힐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보면 볼까요 다시 한번 이따가 보이지만 4번은 아마 한국 역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실물 책에 있는 책 그대로 각 책이 있겠지만 내가 실물 책을 왜 해야 되냐 경찰 공제 측이 여러분의 시험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경찰에게 뼈들을 딱 갖춰서 최소한 70점대 확보해야 되고 훈련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제 측의 지역적인 구석구석까지 다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써놨지만 이 두 문제 거의 이것도 실물 책이 다 있어요 이거 빼놓고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결코 만만치 않았다 얘기죠 그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이 터치가 되어 있었는가 특히 교통 파트에서 저는 마지막 여기 여러분 특강에서 뭐 하느냐 하면 마지막 문제집 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 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기 있어요 교통 파트에 뭐가 있냐면 육수사페이지 제가 표시한 게 있는데 아마 육수사페이지 하면 주추운전 및 난폭운전 등에서 이번에 뭐 음주 측정 시에 사유는 뿔 때는 1인 또는 1회 했냐 내가 표시 안 했어요 낭비 우려가 있다 했어요 1회마다 한계입니다 사람마다가 아닙니다 요것도 다 다뤘어요 실물 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룬 것 중에 많이 나왔어요 사실상 많이 충북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바쁘죠 시행착오 겪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떤 1년 동안 준비하다 보면 특히 공부가 많이 되는 학생들이 혹시나 오해 수가 있어요 단단한 착시현상 때문에 새로 출발한 걸 싫어해요 버거합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내가 자주 다녔던 길 잘 알죠 근데 뜻밖의 우리 어떤 시가 죄송합니다 그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올라갈 때 안 보이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보이는 꽃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향적으로 공부했던 방향 공부했던 책만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뜻밖의 사고력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좌를 통해서 최소한 기본 베이스를 쫙 걸어서 놓고 그다음에 각종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이라든가 마지막 화렬 특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결집력 있게 해서 40문제 중에서 약 95% 적중하면 됩니다 어떻게 100% 다 적중시키려고 하다 보면 수험성이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하니까 흐트러져요 결집력이 결여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추려 믿고요 특히 2019년도 일반 체험 시험도 2차 시험에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대립법격 국가의 경찰 개념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794년 프로에 쓴 일반난특법에 대해서 좋아요 내용을 물었습니다 제10조 제2항 17호 규정에 대해서 송복적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되냐 경찰관용 공개관 평원과 안녕 공개관용을 칠수이지 이게 위험방지 송복적이죠 좋아 맞고요 그럼 프랑스 제아행별법전 16조에도 송복적이 언급되었지만 거기 문구에 대해서 문기를 묻는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 모든 것을 일반 경찰관 모생 시험 준비 학생들은 다 맞출 수 있을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질서 자제 보겠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 유지하는 기원에다 딩동댕 그 다음에 1882년 독일의 끌어지르르 판결 좋습니다 바로 위험방지에 국한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1884년 좋습니다 여기도 송복적인데 다만 근대 국가의 공통은 대립밖에는 업무가 넓었어요 즉 비경찰하는 2차 세견 이후에 비경찰을 하기 전까지는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용력까지 있었다는 것 특히 보건 위생에 대해서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의 행정이체사물을 제외시킴으로써 X죠 따라서 1번 4번 철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2차 일반체험 순경시험에서 이걸 해설을 들었으면 같은 거예요 사실상 유사한 겁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경찰 개념 이것도 좋은 문제인데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단 용어가 법과 사회과학의 공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법을 배울 때도 형식적 의미형법, 실질적 의미형법 또 행정법학에서도 경찰학에서도 형식지법주지, 실질법주지 또는 형식지금행경찰, 실질지금행찰 이런 것을 배우죠 형식은 포멀, 어떤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고 실질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은 실제 내용이 중요한 거야, 성질을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형식은 대한민국 경찰주의가 형식적으로 형식의 자리야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아닌 우리는 경찰도 행정인데 행조를 해도 우리가 특별 행정이죠 대한민국 경찰도 넓게는 행정, 특별 행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미세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미세를 과 실질적 미세를 상호 교집합이지 뭐가 더 넓은 게 아니라 상호 개념이다 포함한다는 X에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 조직 중에서 다 일단 대한민국 경찰 조직은 형식적이지만 실질은 성질 내용을 따지기 때문에 수사, 사법, 그 다음에 정보부원에서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형식적 미세를 되지만 실질적인 미세를 아닙니다 그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볼까 1번 일반 행정에는 나오면 실질은 될 수 있습니다만 형식은 될 수 없어요 5가 되겠고요 정보부원에 있어서는 직접 목적이 국가적 부장, 간접적 위험 방지기 때문에 형식적 미세를 국한되죠 봐서 형식적 미세를 관련된 것과 집단은 5가 되겠고요 3번은 마이너트 문제입니다 뭐가 더 넓은다면 X입니다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미세를 경찰의 공식은 직접적 목적이 위험 방지 즉 공개하는 것이 취소지고요 그 다음 권력 기초는 일반 권력 관계고요 그 다음 수단이 권력적 자정입니다 따라서 4번을 맞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는 것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학을 보면서 이런 문제는 이슈가 됐던 문제고요 나온다 모든 학생들이 합격성 준위할 때 다 맞췄을 겁니다 일반 체계도 여부 시험에 나왔고요 8월 30일 날 여부 시험에도 이게 같이 시대가 그 시기 흐름 같습니다 볼까요? 1번 공주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의 주기 또는 직책 등에서 유리하는 사회상 영향에 통하여 요청받는 바로 웨이브 강의 줄여서 웨이브 강의의 핵들은 미리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한다?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령관은 받아서는 안 되죠 원래 40만원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한 시간당 그 다음에 시간을 아무리 초과해도 더 이상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100분의 150 한 번만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런 거 보고 온 겁니다 다음 2번 볼까? 공주자 등은 국가나 지방지원층에 원래 웨이브 강의 등 댓글을 바꿀 때는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받을 때는 이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웨이브 강의는 월 3회 초과할 수 없어요 만약에 3회를 초과할 때는 소속 기관자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어느 문제인데 그도 딱 나오는데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못했을 때는 웨이브 강의 끝나고 나서 2일 이내에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서멸로 신고해야 됩니다 좋아요 4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가보개혁 및 강무역 당시 경찰 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올차로에서는 뭐든 몇 개인가 좋습니다 자 가보개혁 당시가 가보개혁은 여러분 실무책에 있는 거 왜 범주가 똑같냐 요번에 할 때 경찰 대학기술 규제에서 요번에 출제할 때 왜 그러냐 자 경찰 공제는 지금 가보공자 이후부터 한국경찰서 방금 되어있지 그전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찰 간보호사는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가보개혁 이전에 한국경찰서 그것도 깨어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다뤘고 실무책에 있는 그대로 실무책에 있는 문제보다는 거기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긴 부분도 깨어있습니다 정리한 부분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본이 명추위신이 언제냐 1868년이죠 명추위신 당시에 일본이 근대 문명을 받을 때 프랑스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그 재화형법을 배웠죠 근대 문명은 원래 근대는 대립법계 프랑스 독일 같은 민주주의국가 법주의국가인데 청시당 외형상 근대 문명을 받으려 했지 이때는 황제권 천왕권을 돈독히 강력하고자 또는 지국주의하심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약간 근대 문명을 받으려 했지만 진정한 근대라고 볼 수 없어요 외형상 근대 문명을 받는 거죠 그럼 일본의 명추위신 당시 8년 무렵인 바로 자기법이 뭐냐 1875년 행정경찰규칙 그 다음에 1885년 위경제집결례 시간상 간단히 합니다 시간 없어요 이걸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조직법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겠습니다 얘는 경시청 관제였어요 우리는 경무청 관직장이지만 그건 생일식각이라고요 그다가 일본이 1894년 가보 경쟁 당시 이렇게 일본이 근대 문명을 받으려 근대화 시킨 다음에 일본 각위와 우리나라 명무상 지문기대가 우리나라 초대 국무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무상 협의했지만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바로 처음엔 어디 들어왔냐 경찰이 메모함으로 들어왔었죠 그다가 법무함으로 들어왔다가 메모함으로 즉시 이전시킵니다만 그래서 약 1894년 7월 14일 무렵에 이걸 혼합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채취장위법은 행정, 경찰, 장정이에요 근대 문명이 장위법이니까 업무가 넓었다는 것 넓었다 이거 비경철이라고 하는 것이 비경철 운전이 아니라 비경철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듯이 2차 세계 2위니까 우리나라는 미군정기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넓었다는 것 좋습니다 자 그럼 볼까 가번 일본의 행정경철 규칙과 위의 경지를 헌파해 만든 행정경철장이죠 넓었다는 것 이건 규칙 문제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문제 누구나 맞추시는 문제고 나번 광우액은 간부 승심에 꽤 넘었죠 자 1894년 일본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대국가를 만들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 1895년 울미사벨이 일어나죠 명사옹호 시의사건입니다 10일 말에 그래서 우리나라 왕위대부과고 고증이 1894년 러시아 공간을 피시를 합니다 아간파천 역사 뒤엉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간에 피시를 했다가 고증이 황궁합니다 1897년 황궁하죠 작게는 자기 와이프지만 한 달에 국모를 힘이 없어서 지켜내지 못한 그런 아픔도 있었겠죠 그래서 고증이 황궁하면서 국후를 대한국제 대한제국 연을 광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로 왕을 다해도 우리나라도 오히려 황제를 치가라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울미사벨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개입하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1894년 당시에 천국과 전제를 치렀죠 그래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후퇴합니다 청주의는 끝내고 나서 두려워 보자 이렇게 별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역에 벗어나서 드디어 1900년 몇월달까지 몰라도 돼 1900년 광무계획이 일어나죠 광무계획 이 당시가 경부경찰시대죠 경부시대를 맞이합니다 경부경찰 이 경부경찰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독립한 이거는 바로 행정관청 주황관청입니다 행정관청 주황 행정관청으로 봤습니다 관청으로 대립법계는 보조관이 있는데 관청으로 처치해줬습니다 그러나 1년만에 막을 내립니다 여기 내무 대신이 정부 정부의 거기 우두머리 정부 대신이 1년에 12번 바뀔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광무계획 당시의 1900년 중앙시로 경부가 한성 및 좋아 경부가 한성 옛날엔 가봉지 당시는 수도 한성 내에서만 있었는데 개항시적까지 넓어집니다 좋아요 경철문과 가봉원부를 통화하였고 이를 취하는 경부감독소를 주었다 사실 경부감독소 실무청은 경부감독소를 주셨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리냐면 어려운 거예요 바로 군골에 경찰서가 있고 군골에 경찰서가 있고 한성부 수도 한성에 다섯 개 경찰서가 있었고요 세 개 분석했었는데 여기를 감독하는 경부감독소가 있었어요 경부감독소 뭐 경부감독소라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어디냐 주요하는 이것이 나오면 사실상 군골의 경치서와 한성부의 경치서 세 개 분석을 감독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오타를인지 몰라도 경부감독소가 맞는데 경부감독소에도 틀렸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조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다번 보겠습니다 이건 실무청에 있는 거 그대로 뺏겠습니다 1895년 내부간제 제정으로 내부간제 내무 대신이 바로 경찰을 주의감독하게 됐고 그 다음에 1896년 잘 알았어요 일본은 바로 장인법이 행정경찰규칙인데 지방은 지방행정규칙 좋아요 지방의 장인법을 만들었습니다 근거를 줬습니다 그대로 실무청 뺏긴 거고 맞고요 나번 보겠습니다 경부청 관제직장에서 당시 자업청을 합하여 경부청 신사하고 볼까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1894년 바로 7월 14일을 보면 아까 했지만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제직기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장인법인 행정경찰장직을 만들었고 일본은 경시청 관제인다고 인하는 경무청 관제직장 이건 조직법이죠 이건 조직법이에요 아까 장인법은 행정경찰장정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은 이때는 경시청 관제였습니다 경시청 관제 이거 조직법이죠 그럼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 경시청에서 하면 최고 높은 사람이 경시총감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시 우리나라는 최고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경무청에서 우두머리 경무사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경무관 얘는 경부 우리나라는 총순 얘는 순사 우리나라는 순검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경무청 관제직 우리나라는 경무사지 경무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번 틀렸네요 나번 틀렸고 나번 틀렸습니다 마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죠 우리가 자주개혁으로 광무개혁 1900년 바로 경부 경찰을 신설한 다음에 자주개혁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경찰이 전국적으로 확산 일류였었습니다 물론 이윤인적으로 지방관찰부의 총순 근대교체 파관됩니다만 약간 전 근대교수도 있었지만 확산 일류였었다는 것 그런데 이 밥그릇 챙기는 데가 급급했어요 우리나라 그때 위정자들이 좀 진짜 똘똘했어야 되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라고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럼 경부에 오늘 장갑급에 있는 사람이 1년에 12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1900년 경부신설이고 자진 대신 교체 등으로 대신 경부 대신 장거리죠 문제가 많아 경무청이 이게 뭐야 일본의 영역에 또 들어가는 거야 이때가 일본에서 경무청 조직이 나왔다가 바로 경부 자주개혁 그러다가 일본의 영역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1902년에 경무청 신경무청 시대적으로 또 들어가죠 이게 전국적으로 근래교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1902년입니다 그게 오늘날 경찰 측의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번과 라번이 틀렸다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실무청이 있는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넓게 얘기해 볼게요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6문제 정도 틀린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양보해서 8문제 정도 틀려도 80점 이상만 돼도 잘 봤다 난이도가 높았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 범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문제였고 지협적인 문제까지 여러분이 꼼꼼히 확인했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새로 중변단에서 그런 거 지협적인 문제에 풀면 경찰에게 틀이 무너집니다 경찰은 경찰 행정은 행정이기 때문에 자의성 가지고 하면 국내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근대교과 이부터는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체 행정입니다 법에 의한 행정을 올립니다 이 삼박관계를 틀을 잘 잡으나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 틀어낸 것은 최소한 70점 이상 합법 75점 뼈들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지협적인 문제를 찾아가야지 처음부터 문제지협 지협적인 찾는다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르는데 뼈들을 안 만들고 계속 모래성 처럼 쌓았다가 무너지죠 그래서 공부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또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를 테스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나를 이미 빠지면 아닌데 자기 나를 지면선 자기 애착이 너무 가면 나의 약점은 몰라 근데 남의 약점은 잘하는데 자기 약점은 몰라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건 시험에서 큰 낭패를 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1991년 이전에 경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한국경찰서다 여러분들 실무청이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왜 한국정부 집시가 안 들어갑니다 1948년 8월 7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정부 수립 후 미군정기 갔다가 자주적은 정부 수립 후 자주적인 경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경찰 최초는 미군정기죠 그러나 자주적은 아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주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이 비로소 주권구가 언드라인 이게 정부 수립 피부 주권구가 된거죠 대한민국 존립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시체 재산 보호라는 국민의 생명시체 보호라는 영위문화가 미군정기 때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정부 수립부 대표적으로 경찰관 직무집법은 53년인데요 거기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가 명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맞고요 나번 독립국가로서 정부 수립부 좋아 자주입쳐서 운영했다 맞고요 그 다음 경찰작용하는 기법법은 경찰관 직무집법이 53년 정부 수립부 만들어집니다 좋습니다 지법법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승일이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럼 라번 보겠습니다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1929년 3.15 부정선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주민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그 연장선은 상황에서 경찰의 기구 독립 및 조직이 수건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991년 어느 정도 경찰을 외창화시켰습니다 맞고요 마번 해양교찰 업무가 해양교찰 업무가 좋습니다 경찰 공무원법 한번 읽어볼까요 상호 모순되는 둘이상에 상급관측의 훈련이 경합될 거고 상호 모순되는 상급관측의 훈련이 경합됩니다 그럼 상급관측의 훈련이 경합된다고 볼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나는 경기도 어떤 경찰서 관한의 딱 관측이 서장들이 있다 치자고 그런데 서울지방측의 훈련과 경기도 경찰측의 훈련이 서로 달아다치자고 서로 모순했을 때 바로 경기도 는 어디 주관 경기지방경찰측의 훈련을 따라야겠죠 주관상급직이 좋아요 그 다음에 경합되고 주관상급직이 됐고요 불명하다는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은 뭐야 어느 관 주관이 어디냐 주관쟁이라 그래 주무 상급관측의 주문부서가 어디냐 분쟁이 있을 때 주관쟁이 어떤 결정 주관쟁이 결쳐서 쟁의를 거쳐서 그래야죠 직근 상급관측에 따른다는 건 X예요 직근이라는 것은 상하관계대죠 그럼 볼까요 그럼 경찰청 경찰청이 있고 서울지방청 그 다음에 서울에 각 경찰서가 있다고요 경찰서 그러면 여기에 훈련하고 여기 훈련이 중복되는데 만약에 분쟁이 있다 문제 있다 상하관계일 때는 직근상급체따라 아니죠 이건 분쟁이 있을 때는 주관쟁이 걸쳐서는 겁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은 많이 봤던 문제니까 생각하겠습니다 훈련은 장기관을 바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직무용과 달리 훈련은 구성원이 변동되더라도 역량 없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3번은 2019년도 일반청 이체심에 그대로 유사한 것 그대로 나왔습니다 훈련은 상과층이 하구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명령의 성격도 있지만 그러나 직무용은 훈련의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은 일반적 쪽으로 문서화할 때는 법은 당연히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죠 훈련도 일반적 추상적 형식으로 바라는 것이 일반원 쪽입니다 다만 개비적 구체적 형식으로 바라는 것이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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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이것도 2019년도 일반청 시험 문제 거의 그러니까 2019년도 일반청 시험 문제가 경찰, 간부, 수행, 시험 문제 17여도 문제가 중복되어 16, 일곱 문제가 일반청 문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증무상의무, 신무상의무가 있는데 결론을 해볼까? 다 국가공법이다 물론 나중에 경찰의무, 경찰의무, 복무구정이라든가 공질류법 시행령 같은 걸 볼 때 나중에 불결하고요 다만 주의에 대해서는 짐상의무 중에는 경찰, 공무원법상 의무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번에 두 가지만 나왔는데 17, 18, 20조의 의무는 주의권, 남녀금지의무, 거짓, 신고금지의무, 그 다음에 죄복착의무가 있습니다 죄복착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어요 나머지는 국가공무상의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짐상의무이냐, 신무상의무이냐 이거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객관심문제를 주관식판에서 공부하라고 습관을 잘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번 경천법이 있고요 마번 경천법, 나머지는 다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두 개, 1, 2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거 없죠 원래는 영리, 업무종사금지의무 이런 거 보면 아, 짐상의무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보고금지의무도 짐상의무 중이에요 품위유지의무도, 품위유지는 신무상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 준수문무, 법령 준수무는 짐상의무입니다 집단의 금지의무는 신무상의무입니다 비밀연수의무도 신무상의무입니다 지정사회에서의 짐상의 금지의무 이건 경찰의무 복무 중의 대통령도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경찰책임어치 이 경찰책임에도 2019년도 일반책임에 나왔죠 이상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항상 깨어있어서 공부해야죠 아주 번뜩이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기동력 있게 공부해야지 어디 함몰대에서 자꾸만 고인불처럼 썩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 툴을 딱 만들어서 70점 대 70점을 확실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찾아서 정리해 새생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새생을 찾아가면 경찰에게 아까 굳히게 안되면 모래송알처럼 아는 것만 아는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함몰되면 나중에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경찰책임의 주처는 자해인, 법인, 사단법인, 공적인 법인이든 그 다음에 법인화 되지 못해도 다 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권력이 유명한 것이 모든 사법인은 경찰책임이 될 수 있어요 자해인이 당연히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경찰 김권이라는 것은 원래 경찰치본 측은 직접 원인제공작에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원인제공작에 발동해 시각적이었거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3자, 즉 경찰 비책임자 이걸 경찰 김권이라고 해요 경찰치본 측의 예죠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손시부상은 특별시생서를 당연히 손시부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수인 행위, 복합 책임자 행위에 대한 다수인 집의 물건, 상태에 대한 복합 책임은 좋습니다 1부 또는 전체에 대해 경찰이 가능합니다 이건 심층인은 그대로 문제예요 그 다음 4번은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르는 당연한데 자기 보호감독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르는 것은 뭘로 부르느냐 이건 경미한 것으로써 준법 정신이나 책임식을 강화시키고자 자기 책임을 봅니다 대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일반 지점도 마찬가지고요 4번이 틀렸네 대의 책임이 다 틀렸죠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경차관 지문식표상 사조 보호주행 설명 중 옳지 않아서는 모두 몇 개인가 이건 어렵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당황할 수 있어요 체색이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 조치하거나 해갖고 만약에 가족 연구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체 없이 어떤 공공 보호의료계라든가 공공군에 즉시 넘겼을 때 이제 우리 경찰이니까 경찰서장이라든가 경차관 해양은 해양경차관 선생님에게 거기에 신고하는 것이지 그건 보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4번 경차관의 구 대상지를 경차관에서 보호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연구자 줄여서 넓게면 친족이라든가 친지 가족 그것밖에 연구자 줄여서 연구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구성에 즉시 바로 공공 보호의료계나 공공에 인계해야 됩니다 이때 공공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 연구자 없을 때는 돈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치간에 그 남부가 바뀐 거예요 맞고요 4번 경차관이 구 대상지를 공공 보호의료계나 공공구간에 인계했을 때는 해당 경찰의 즉시 그 사실을 누가한테 우리 경찰 주의자에게 바로 보고해야죠 통보해야죠 그런데 공공보고의료관 또는 공공개장 및 감독 형식에 통보한다 X입니다 소속 경찰서장이라든가 또는 지방 경찰 관서장 해양 해양 경찰 관서장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다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구 대상자를 경찰관에서 보호주체하는 경우에 구 대사가 가지고 있는 흉기 같은 무기 이런 위험을 일으킬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임시 영차할 수 있어요 놓을 수 있다 오죠 놓아야 한다면 X입니다 나번 구 대상자를 경찰관에서 할 땐 잘하되 공공구 기회라든가 보건의료관 아닙니다 경찰서를 했을 때 24시간 임시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맞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잘하되 응평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데 이게 보출소입니다 정신착란자라다가 주치자 자살이 되는 바로 강제보호주체당사이기 때문에 동의호비 관계없이 보호주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하나 나번입니다 답 1번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원의 위임 및 유타결환 규정 이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뿌리가 뼈대가 깊은 학생들은 이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이것을 말이다 행정원의 위임과 유타결환 규정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그걸 계속 봐도 좋지만 딱 지분틀이 같이 해야 돼요 위임의 개념이 뭐냐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위임과 유타결환을 같이 묶어도 돼요 위임과 유타결환을 주는 순간 전부가 안 돼요 일부만 됩니다 전부 주면 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위임한다 이전시킨다 할 때 공무원들 일을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용 부담은 위임자 위탁하는 기관에서 비용 부담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위임 줬을 때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부터면 취소정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한다 의무가 아닙니다 권한은 할 수 있다가 맞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 번 위임이란 법률에 규진된 행정기원회장의 권한 중 일부를 좋아 일부야 보통 위임은 하급 관측이 주는 것인데요 반드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견을 줄 수도 있어요 보조견 먼저 나눠도 좋아 5월 또는 하급 관측은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넓게는 포함되는데 일부 행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장인 밖교 넘겼기 때문에 위임은 이전됩니다 수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좋습니다 가 번 맞고요 이런 문제 여러분 다 풀어봤던 거고 나 번 보겠습니다 나 번 같은 걸 풀 때 하얀다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당황하는 겁니다 행정기원회장은 위임 위탁할 때는 위임 위탁이 전에 수임기관의 능력 같은 게 있는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보하고 필요한 인력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가 이관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8례도 나오면 비용 부담에서는 8례를 넓게 봅니다 여러분 도로교특법 3주에 보면 시루기와 안전표지 설치권은 원래 시장 등이 권한인데요 이게 현식으로 바로 특별시장 광희씨에서는 지방청자에게 도 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누구한테 바로 서자에게 위탁했죠 위임 위탁했죠 좋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이런 거 나오면 어떤 신호기가 거져나서 사고 났다 치자고 이럴 때 위임자 비용자는 당연히 책임는 거야 그래서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 비용 부담하는 국가 공무원의 월급은 국가에서 월급 주잖아요 국가도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게 판결인데 여러분 같이 묶어주면 좋습니다 쉬우수문 할 수 있다가 틀렸고요 답은 보겠습니다 위임 및 위탁견은 수입 및 수입 및 수입 및 수탁서문 처리되어 취감독하시죠 위임은 감독권료가 있습니다 대리는 임의대리는 감독할 수 있어요 법조는 감독할 수 없습니다 감독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담하다고 인지될 때는 이건 사후감독권이죠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지 권한은 할 수 있다고 말했지 사야한다 맥스죠 시켜야 한다 틀렸죠 남은 보겠습니다 수입 및 수탁서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견을 넘겨줬기 때문에 사정에 협의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여름시에 몇 번 나왔던 문제고요 마법을 보겠습니다 수입 및 수탁서문 처리에 관한 책임은 누구한테? 수입 및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일 때, 쟁수일 때는 수입계를 해야겠죠 다음은 감독권은 있습니다 위임 준 사람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법 맞고요 바법 위임 및 위탁기관을 위임 및 위탁서문 처리해 적정서를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는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서문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수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건 일반치형의 2018년도 시험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나본과 다본 두 개 되겠습니다 좋아요 권한 같은 행사는 뭐만 할 수 있다가 맞고요 좋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한다 알아두고 실번보겠습니다 경제법 및 동법시행상 손시부상 이런 문제를 깨닫았는데 약간 지역적인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실무책에 있는 해설 문제를 많이 참조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문제만 봤다가 셋을 못 보고 학생들은 계속 피상치를 다 한다고 넘어갔다는 생각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자 가번 이건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원래 손시부상은 재산만 됐는데 이제는 2019년도 하반기 여름시원부터는 바뀌었다 했습니다 생명신척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경청원의 적반 직무집행으로 손심해서 원인이 되어야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척 또는 재산소실부인 경우 정당을 부상해야 한다 헌법정신입니다 그 다음 책임 없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가 그 자기 책임 있는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생명신척 재산에 피해받았을 때는 또한 정당을 부상해야 한다 좋습니다 나본 보겠습니다 손실입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맞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특강일 때 수임기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본 맞고 다본 보겠습니다 손실입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보상 당시에 해당 물건의 교환가격이 아닙니다 수임기간 바로 손실입은 당시에 해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본처럼 보상 당시에 그러면 입은 당시로 가야 한다 손실입은 당시에 나본 그래서 나다라를 입을 때는 바로 수임기간 이렇게 합니다 수입기간 그래서 기간 중 좋습니다 라본 맞고요 마본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반청인 수임이 나왔고요 물건의 멸실이라든가 훼손을 위한 손실 외에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바로 상당한 인구관계의 직무와 있어야 한다는 것 몇 번 나왔죠 그 다음 바본은 상식이죠 원칙은 현금으로 지키는 거야 법의 규정이 없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틀고선 답은 하나 1번 되겠습니다 시임을 보겠습니다 경찰 장비 어느 거 없죠 그래서 함정 너무 해가면 안 돼 경제법 제 10지에 보면 경찰관은 직무집회 당시에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있는 장비일 때는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는 것일 때는 바로 안전교육과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 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경찰 장군은 무기치료제 경찰 장군은 전방포수봉 아닙니까? 전자충격기라든가 방패 이런 것입니다 무기는 무기죠 체위제는 발상기구는 저거죠 장비에 포함되는데 어디? 체위탄 이런 것이죠 체위탄 무기사기 같은 거 장군은 경찰 장비를 해야 돼 2번 틀렸고요 3번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어떤 이런 장비를 도입할 때는 바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국제소관 성인회에 바로 제출됩니다 결과 보수를 3개월에 줬습니다 이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죠 검사할 때는 4번은 몇 번 나왔던 문제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건 아주 여러분 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최근에 나왔고요 그 다음 행직법에 요즘은 최근에 몇 명인데 경치상 의무의 합법상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강 시간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 강좌를 딱 펴롭고 서서히 문제풀이 중요하지만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잘못되면 양은 상당히 많은데 뜻밖의 결과를 추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가령 어떤 하명을 시키죠 하명 경찰이 하명 뭐뭐하라 뭐 뭐 자기하명 부장이명 그 밤에 수위나면 쭉 하명이 내리는데 이걸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면 끝나죠 그런데 이행 안 할 때가 문제죠 이행 안 하면 이행 안 했을 때 이게 응우이행 확보수단이 필요하죠 응우이행 확보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 노적이야 그래서 하명을 전제로 하면서 이행 없을 때 응우이행 확보수단이 있는 것이 뭐냐 강제지핑이죠 강제지핑은 네 가지입니다 바로 대처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행 안 하면 대지핑이 있고요 그리고 또 권력자이니까 법적 근거에서 행정대지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계곡 대지핑의 통지 대지핑 실행 비용 주소 좋습니다 돈 납바를 안 했을 땐 바로 뭐하는 겁니까 국세증수 들어가죠 강제증수입니다 국세증수 지포상 이것도 절차했어요 독착 주와 이런 것을 절차를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체내 처분 체내 처분 체내 효증 중지 이런 것이 배울 겁니다 결수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차 없이 하는 게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집행벌이 있어요. 집행벌. 좋습니다. 이건 왜 따로 써놓느냐. 비대출자물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 이런 거 방법을 안 될 때 이건 대표로 건축법이라든가 묘지전법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야. 벌은 다 과거주진대. 이것만큼은 장래야. 왜냐하면 강제집행이 위험방지로서 장래형이라는 겁니다. 장래. 그 다음에 하명 두 번째 볼까? 목결의 급박성 또는 의물명할 시각적이고 없거나 또는 의물명에서 성지상 의무를 실은 곤란할 때 하명 없이 하는 게 있어요. 하명 없이 의무의향 확보방원을 하는 게 뭐가 있냐. 바로 즉시강제가 있죠. 즉시강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 하명 같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의무위반해서 의무유를 이용해서 의무. 이건 불이행이고 의무위반 했을 때는 경찰벌이 있죠. 경찰벌. 이건 벌은 과거예요. 이것만 강제집행 중인 거 장래고요. 이건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과거 제재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이에요. 전통적. 다만 벌은 다 간접적이에요. 벌은 간접적입니다. 이것도 벌은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쇼미나움은 전통적은 다 바로 직접적인데 다만 벌만큼은 이건 간접적이 다 해놓고 좋습니다. 이게 전통적 의무의학부 쓰는데 새로운 거 볼까? 새로운 거. 오늘날 새로운 거 보면 어떤 단합, 독과정 규제 이런 거 위반하면 문제 있으니까 과징금 같은 거, 가상금, 세금 납부 아니면 체납표가 나를 때 공표, 성범죄 공표. 그 다음 관업 사업은 관업 사업 제한이라든가 해외여행 제한시킨다든가 기타가 있습니다. 가령 전기세 안 넣거나 물 같은 거 안 냈을 땐 공급 중단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건 새로운 것은 다 간접적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실수 한번 해볼까? 여기는 전통적이냐 새로운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안 나오고 다시 한번 볼까? 새로운 건 다 바로 새로운 것이고 다 간접적이야. 전통은 직접적이 대본이고 간접적이 다 두 가지다. 벌만 간접적이야.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다 간접적이야. 다시 한번 전통이냐 새로운 것이냐 알아놓고 전통은 다 직접적이 일반적인 것인데 벌만큼 간접적이고 새로운 것은 다 간접적이다. 좋습니다. 답은 3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번까지 풀고 10번 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분야에 대한 설문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실무청이 그대로 있고요. 또한 서점의 유약지휘도 다 있고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유약지휘 기본서. 이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책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저걸 떠나서 모든 책이 다 있는데 방법론상 단계를 밟아가서 지역적인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 이게 이제 세종시 청세검은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틀을 관장하면서 국민의원회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세관한 금지, 일명 김윤업법을 만들었죠. 그 관련성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찰청 공문항동강이 있습니다. 다 관련성이 없지 않아요.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여름시에 나왔던 문제고 일반 측면도 나왔던 문제죠.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고발할 대상은 계급이 경고한 이상입니다. 이때 경고한 이상의 비리가 있을 때는 이건 고발할 수 있느냐, 재량이냐, 고발하느냐. 당연히 고발하는 겁니다. 징계도 국가법법 70% 정도는 징계사였을 땐 징계해봐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할 수 있다, X자. 이런 것이 법학의 묘미야.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삼각관계 법학을 기본적으로 안 잡고 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잃어버리죠. 딱 기본 툴은 체계가 딱 돼서 어떤 문제와 관련된다면 같이 중복툴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경고 이상 비리 문제 있으면 당연히 부패 같은 거 봐야죠. 당연히 재량이 아닙니다. 그럼 읽어볼까? 국민권행위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인의 혐의 대선자가 경무감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고 부패인의 내용이 형사소분을 위한 수사 및 공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유인의 무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때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냐, 60일입니다. 다만 연장할 수 있어서 30일을. 좋습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 부패인을 신고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자의 인출사항과 신고추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서야죠. 기명한 문서서야죠. 그 다음에 신고 대상과 부패인의 증거 등을 당연히 함께 제시해야죠. 왜? 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본도 실무책이 있는 그런 문제고 일반책이 다 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10번은 시기했고요. 그래서 시기 전에 간단히 보자. 사법문제가 역사가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평이했습니다. 조금 더 보지만 15번 문제. 이건 실무책이 있지만 그것이 부족합니다. 이게 간부수형 시험에 계좌 나왔던 문제인데 약간 혼선이 있어요. 일반 체형도 18년, 19년도 문제에 보면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 보안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 이거 짬뽕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전방지용인데 이렇게 지협지원 문제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왔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보안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이고요.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만 이건 시행 규칙에서 주무장관 부정이냐 이렇게 보지 마세요. 훈련에 해당됩니다만 여러분의 시험 문제는 보안업무 규정 대통령하고 보안업무 규정 시행 규칙하고 시행 세부 규칙 이런 것을 기본서에 있지만 그다음에 각 책도 기본서에 있고 심책도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죠. 속수만하게 나중에 이건 지협지 문제는 시간 날 때마다 기본 강좌 시간에 또는 문제 풀면서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묶어서 계속 눈에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뺏기는 경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 채용 시험 문제는 최근에 계속 연달아 나왔어요. 일반 채용 시험 문제도 2017년, 18년, 19년 보면 한 3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본은 지금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비밀 보관침제가 보관비를 대출할 때 누구한테 보게끔 열람하거나 할 때는 대출할 때 빌려줄 때에 보면 당연히 관리기록부에 기록을 유지해야죠. 관련 사항을 맞고요. 이건 시행 규칙이 있는 거예요. 천부자 느낌이에요. 우리는 주로 보안무 규정을 받잖아요. 한번 볼까? 비닐관립기록부와 암호자재관립기록부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사항이 정확히 기록 보증되어야 한다. 이건 보안문무 규정 대통령이 있어요. 이게 어렵죠. 22조에 있습니다. 22조 맞아요. 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볼까? 비밀 열람기록조는 그 비밀에 생산길이 첨부하며 비밀을 분류권자도 생산길입니다. 비밀을 파견할 때는 어때요? 파견할 때는 따로입니다. 비밀을 분류해야 따로 철회에 보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행 규칙이 있어요. 맞고요. 남은 법과 각급결의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립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1급 비밀은 따로죠. 여러분 이건 대통령에서 법무부에서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1급 비밀관립기록은 따로 작성하여 갖추되어야 하며 또 암호자질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비밀과 암호 같은 건 같이 혼합 안 되죠. 그건 당연히 대통령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라번도 틀렸어요. 왜? 시행 규칙상이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라번과 라번은 보안의무 규정이에요. 라번은 이것도 보안의무 규정 22조 1항에 씁니다. 마번 볼까요? 타자 필경 또는 발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 연락관령 전에 미리 하기 전에 기록 유지해야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몇 년 보관했냐? 5년입니다. 그래서 서약서철, 비밀접수증철, 비밀관립부 같은 것 기타가 있습니다만 기간이 만료더라도 몇 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볼까요? 실무청이 그대로 있는 문제가 마번, 바번, 다번, 가번 유사하게 있어요. 이거를 문제를 대통령령인 법무부 규정과 그 다음 법무부 규정 시행 규칙하고 구별하는 건 이거 어렵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무청을 봤으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변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데 실무청에 있는 문제를 변시시켰다는 것 그래서 답은 나번과 나번 빼놓고 옳은 곳을 몇 개냐 할 때 6개 중에 2개 빼면 4개 되겠죠. 그래서 3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무청이 있습니다. 이건 다 마쳤겠죠. 이건 이상하게 2019년도 일방책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 여러분의 실무청도 과거에 나왔지만 자꾸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2019년도 일반책에 나왔던 2차 시험에 나올 때는 바로 일부는 같지만 약간 일부 또 차이가 있지만 보겠습니다. 정정부도 수용 여부는 3일 이내 신청한 자에게 해당 신문사에서 바라기 기관의 장인이 통제이죠. 언론사 대표가. 그럼 가보면 정정부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며칠 내 수용 여부를 3일 이내 바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데 좋습니다. 수용 여부에 대해서 맞고요. 그 다음 나다라마바 같은 것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상인데 어느 게 없습니다만 한 번 깨우치면 피해자가 정동부도 청구를 행사할 권한이 없다. 정당이 없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는 거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백히 위법 내용은 또한 거부할 수 있고 마법과 정정부도 청구가 공익적인 광무력적 공익적은 좋은 거 아닙니까? 사업적인 광고만을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은 틀렸고요. 바법은 보겠습니다. 청구된 정정부도 내용이 국가지방재산제 또는 공공단체 공개별표 공공회의 공개된 거 법원에서도 공개로 가야 돼 비공개재표정안입니다. 공개, 그래서 비 때문에 틀렸네요. 결국 답은 쉽게 맞출 수 있게끔 선택으로 천만당이 이렇게 가나바냐, 다마바냐, 라바냐 이렇게 나와서 마바냐 이렇게 나와서 그나마 천만당입니다. 그래서 사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경찰통제, 행정통제는 경찰을 잘 대라고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무제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통제는 나올 때 됐다. 당이 나온다.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오랫만에 나왔습니다. 통제에 대해서 경찰통제. 그러면 깊숙한 거 다루는 걸 지향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행정절차법은 사정통제장치죠. 사전 외부면서 국회 이것도 외부면서 예산결석은 사후죠. 따라서 사전통제해야 된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경찰청의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관 내부죠. 외부 틀렸죠. 3번 국가인권위원은 우리 조직 밖에 있죠. 외부입니다. 외부 통제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의 행정통제 아니라 국가인권은 이게 협의의 행정통제라서 이게 문제네. 넓은 행정통제로서 좋습니다. 3번과 4번 헷갈리면 볼까? 4번 행정안조부 장관이 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 부상, 경찰위원회의 임명조차 지출권자죠. 행정안조부 장관은 경찰 주직 밖이니까 외부 통제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4번이 가장 옳고 3번이 약간 헷갈리냐면 외부 통제 맞는데 협의의 행정통제냐 광이냐 이건 몰라도 고민하면 금방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8번은 그것도 참 그래요. 실무청 있는 문제, 해설 문제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 2차 일반치형식 문제도 이거와 유사하게 이런 걸 냈습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요? 결코 어른은 아닌데요. 가령 건물을 진단할 때 가시권을 확보해야죠. 가시권. 그래서 건물 배치도 할 때 제가 할 때도 앞에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거 가려면 고래죠. 그래서 자연적 감시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감시권, 자연적 감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같은 거 만들면 좋죠. 울타리. 펜스 많으면 그 다음에 여기 사적 공간이고 이건 공적, 사유지, 공유지, 펜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령 대문을 만들든가 보도를 만들든가 하면 자연적 감시통제. 이를 놓은 사람은 정상이고 이를 놓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죠. 울타리 만들든가 좋습니다. 그 다음 장군장치 같은 것도 자연적 감시통제입니다. 자연적 접근통제, 감시통제 해도 돼요. 영어 해석에 따라 달라요. 자연적 접근통제 또는 감시통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공원, 벤치, 정자 이런 걸 둔 것은 바로 활동성 강화죠. 그 다음에 영위성 강화, 소유식 강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지관리 그렇습니다. 어느 거 없기 때문에 자연께 보시면 1번 가시권 확대, 검은 벤치 좋고요. 출입구 최소화, 자연적 접근통제 맞습니다. 근데 벤치 정자이건 활용성은 활동성의 활성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영위성 강화과 사적 공적 구간의 구분 울타리 설치 그렇습니다. 이거 볼까? 설마 아까 헷갈렸는데 이거 하고 이건 자연적 감시통제고요. 이건 펜슬 같은 거 사유지냐 공공장소냐 사유지냐 공적장소냐 공물이냐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영역성 누구 이건 내 거 누구 거다 소유식 강화 영역성 강화 좋습니다.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꽈놨는데 그나마 쉽게 좀 부담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급성 경비에 많이 나왔죠. 그동안 시험 문제는 다섯 가지이겠죠. 시신, 호송, 특기, 쓸경비, 신변, 보호, 호송경비, 특수경비, 기경비가 있습니다. 개념을 안 문제하고 그런 걸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나왔습니다. 4번 기계균이 나오면 왜 이게 중요하죠.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하는 기계에 의해 감지성시된 정보를 바로 그 경비선 외에 설치된 장소에 관지시설에 수신하여 좋습니다. 맞고 신변보는 사람이죠. 좋습니다. 맞고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뒤에 다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나번 혼잡경비업무는 미조직군 중대사는 경비업의 업무죠. 경비업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나번도 틀렸네 시설 장소에서 도난화재에 나오면 시설경비입니다. 혼잡경비가 아니고 어차피 틀린 거예요. 가번 나번이 맞고 다라가 틀렸습니다. 다번 2번이 되겠고요. 20번 지역교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충분히 간부생 준비한 학생들은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종류가 근무 종류가 여섯 가지겠는데 상황근무가 뭐고 행정근무가 뭐고 그래서 보통 행정근도 손해했고요. 1일 출퇴근 1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문서 접수 수발 같은 거 정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날 공적인 어떤 그날 업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행정근무가 아니 상황근무가 그날 당일 손해해서 근무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시방 문서 작성 중이야 이렇게 의무는 좋습니다. 행정근무 상황근무 잘 아시면 되겠고요. 순차근무도 있고요. 경계근무가 있고요. 비상경계 있죠. 그 다음에 대기근무가 있고 기타근무가 있습니다. 어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팀의 수 같은 거 수는 지방청장이 인원은 서장이 이런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럼 볼까요? 행정근무를 지저받은 기업교체는 각종 천안 부채 관리하는 겁니다. 그날 동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행정 업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사건 사고 발생시 이건 동적인 업무잖아 이게 상 근무자 손해 그래서 가 번 틀렸고 순찰팀 수는 지방청장이 그 다음에 인원 배정 같은 것은 서장입니다. 따라서 서장의 X죠. 4번 경찰의 중요시책 공보에 대해서는 여러분 볼까요? 지역경찰관에서 보면 정의에 대해서 보면 경찰법 제17조 경찰관 조직법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스터로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역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는 지구대 파스터로 입니다. 출장수는 줄 수 있는 거지 지역경찰관 서장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4조 몇 쪽까지 몰라도 돼? 좋습니다. 쪼다보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찰 관서장의 업무는 경관 소지 이렇게 오고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경찰의 중유시체계 홍보 및 협력치유활동 맞아요. 관내 중유사건이 발생시 현장주의 순찰팀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경찰 중유시체계 홍보 및 협력활동 지역경찰 으로 돼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광료 관대 중유사건 현장주의 이거는 문제 풀면서 알아야 돼요. 팀장에 가르면 보통 팀장은 간부입니다. 사법경찰관이죠. 그래서 현장에 사법경찰관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팀장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맞는 것이고 나번 볼까요? 자 지역경찰서 설치는 누구냐? 지역경찰서 설치 같은 건 설치 모두 다 지방청자입니다. 따라서 나번 틀렸고요. 그 다음 파번 지역경찰 관서라면 경첩 17조 그 다음 경철처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형 사회사조 주의도 파스로 치안스타 엑스 틀린 것 네 개네요. 다섯 개 중에 다 범 빼놓고 다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21번 아청법의 미수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의심에 나왔던 문제고 강조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 일반 채용시험도 2019년도 나왔습니다. 일반 채용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서로 정보 규류가 있습니다. 출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경찰 공제의 범위고 앞으로는 향후 경찰 일반 채용과 일반 채용도 필수화되기 때문에 경찰 간부와 범위는 같다. 다만 간부수의 문제는 사실 문제니까 지역적인 문제 상세의 것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간부수의 시험 문제가 체감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에 대해서 보면 시간상 다 할 필요가 없고요. 미수 나오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서 어떤 음란물 같은 걸 영상을 찍을 때는 제작 수입술만 미수범 처벌고 나머지는 처벌 안 한다. 아동 청소년을 단순히 사다가 미수업 처벌 안 합니다. 그런데 복귀 협박 위계 선불금 감독 지도감독하는 자 영업 이런 방법일 때는 미숨을 처벌 한다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측은 기본소득자 요약집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와 요약집은 선생님의 문제에 보면 한 몇 문제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 정리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있습니다. 이런 건 얼마 안 되지만 마지막 특강 할 때 한 3, 4일 할 때 이것도 여기서 문제여고 보면 깨넣었죠. 좋습니다. 금법과 아동 청소년 속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거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유익의 선불금 이런 것들 좋습니다. 2번은 미숨을 처벌합니다. 1, 3, 4 이런 규정 없습니다. 보시면 되며 22번 풍속사업에 대한 단속의 설명이 오른쪽은 판례 실용체가 그대로 있어요. 또한 요약집에 서점을 체크해도 기본소 요약집이 다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몇 번 나왔던 문제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그러니까 요번에 며칠 동안 이거 갔는데 정리하는 것 이것만 한 2, 3일 동안 했던 거 문제 푸는 거 정리해도 됐어요. 사실상 5번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는 원래 풍속사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음란 윤락 사회에서 풍속업소는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 같은 거 음란한 외국의 유선 방식 같은 건 이걸 보게끔 해산된대요. 여기 보면 시청께 하는 행위는 음란한 물건을 관람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번 그다음 판례 문제 옛날에 나왔던 문제 다 풍속영업자의 준수는 실제 업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판례야. 실제 업 그럼 볼까요? 유흥주점 용어를 받았어요. 유흥주점은 뭡니까? 이거 허가법입니다. 유흥주점은 바로 일단 음악이 있죠. 그다음에 술 안주가 있고요. 접대부 여성이 있습니다. 합법질의 여성 접대를 주는 겁니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만 했어? 노래만 했어? 노래 음악 노래 이것만 했어? 그러면 유흥주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아요. 노래, 영업자의 영업만 준수하면 됩니다. 맞고요. 답은 일반 응급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립하는 행태에 주점, 영업을 했다면 손님이 일반 응급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립하는 행태에 주점, 영업을 했다면 팔로우주의 존재입니다. 여자까지 있으면 유흥주의 존재이고 여자 없을 때는 달란주의 존재 좋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여기서 끝까지 읽어보면 술만 팔았지 술안주만 노래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그러면 술만 팔았다. 이건 달란주의 존재이 아니죠. 음악,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 음악,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하시면 돼요 다음 라번 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판매하면 누가 법정대로 동의를 받더라도 안 됩니다 정대리 소수사 우심에 많이 나왔던 문제 라번 맞고요 마번 청소년의 이른바 특혜고로서 특혜고로서 노래 예언장 또는 유니버서 손님의 유흥을 도둬주고 시간달 보수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업소 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속으로 고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소 주인을 청소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청소노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합니다 X가 되겠고요 신문책들이 있고 여러분 가진 책들이 다 있을 겁니다 바번도 여러분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반 책이 나왔고 간부생 시험도 나왔습니다 모텔의 동영상 파일 재생자치 디빅프레이를 초취하고 투숙객의 비밀불을 갖추어 보급한데 음란행위를 방치하면 안 돼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의 개념을 아시면 돼 그래서 기본관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부분상 풍속영업의 종류는 암기상은 해도 되지만 크게 보면 음란행위, 윤락행위, 사행위, 이게 풍속영업의 대상, 풍속영업이야 이런 것을 준수해야 돼, 이런 것을 못하게끔 해야 돼 풍속영업자 준수항은 이런 것을 못하게 준수해야 돼 그래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대문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맞는 것은 나라, 바가 되겠습니다. 세 개. 좋습니다. 23번도 가족폭립본죄 처벌 특립부상 가족폭립본죄 처벌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두 개냐 세 개냐 가지고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차, 이렇게 차라고 쓰는데 맨날 이렇게 쭉 대상 중에 마지막 밑에 아보다 우에 보면 그거 있는데 참가, 큰가, 죄송합니다. 보면 예요, 봐. 암기방문은 일단 유학아, 유학 갔다 오는 얘기에서 유학아 강무와 강재가, 유학 갔다 오는 강무와 강재가 이건 그냥 조사로 써 놓은 거야. 잘난 말이네. 공명심이야. 주처야 돼요. 잘난 말이네. 주처가 돼요. 폭행, 협박,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 좋아요. 이렇게 운다 했어요. 그럴 때 봐. 넓게 보다. 다만 요거하고 요걸 중시하는 거야. 요번에 나온 게 요거. 유기죄, 존속유기든 영하유기든 일반유기든 학대죄, 존속유기든 뭐든 좋아. 이건 아동혹사죄입니다. 아동학대죄는 아니에요. 아동학대죄는 특별법상 아동학대죄 처벌 및 규정이 있습니다. 가전폭력사죄에 있던 것이 빠르게 나왔죠, 2016년도에. 이건 강제추행죄, 강가죄라든가 모욕죄 좋습니다. 이건 강요죄. 이건 재물손괴죄인데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이런 형법을 배우면 372조까지 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366조, 367조, 성계에서 67조, 68조, 중성계가 68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는 366조에 해당한다고 못 보관했어요. 중손괴죄 아닙니다. 이건 공갈죄, 명예손죄, 주거신책수석죄, 최폭강금죄, 폭행죄 특수폭행법과 협박죄 특수협박이든 상해죄 특수사항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면 다 맞추시는데 그나마 약간 까다롭던 게 뭐냐? 중상해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세 개 틀렸는데 안 된 거. 그런데 중상해죄면 되는가 안 되냐고 중손괴죄, 상해죄 되는 거에 대해서 칠 수 있습니다. 중손괴죄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볼까? 공갈죄, 태구부류죄 없습니다. 이건 뭐 상식이고 가족폭력 싸움이니까. 답은 주거신책수석죄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손괴죄, 재물손괴죄는 있지만 중손괴죄 없습니다. 마법 맞고요. 나법 틀렸고요. 중감죄, 최폭강금은 넓게 뭐란 말이야. 맞고요. 약추인죄 없습니다. 약추인죄 아무리 바라도 없죠. 이건 여러분 기출문제, 심수인은 뺏긴 거 많이 나왔고요. 간겁죄, 최폭강금죄는 넓게 뭐랄까? 중의돈, 특수돈, 아동혹사죄 있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세 개. 좋습니다. 이 싸움을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분 일반청이든 간부수청문이든 여러분이 많은 기출문제라든가 시중의 문제집 가지고 열심히 풀어낸 학생들은 종합적으로 사고가 있으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은 2018년, 19년도 제 기억이 또한 선생님들 인간인지라 이게 일반 채용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볼까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상 이런 성범죄 짓는 사람 법무장관이 등록 관리합니다. 신상 공개할 때는 여성가족부장이 공개하고요. 그럼 성폭력범죄 처리하고 교도소에서 만약에 몇 년 살고 나왔다 치자고 그럼 대한민국 헌법이 최상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에 보면 이동의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자격구정 기본권이죠. 성범죄 처리하고 나왔는데 신상 공개 대상이야. 관리 대상이야. 그럼 헌법의 이념을 철저히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지연시키면 안 되겠죠? 얘가 외국역에 갈 날이야. 그럼 기간이 6개월 이상 갈 때는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헌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신고로 가야죠. 6개월 이상. 볼까요? 동록대상서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력이어어 출국하는 경우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받는다. X입니다. 신고로 가야죠. X. 2번은 잘 몰라도 돼. 일단은 여러분 문제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 되겠습니다. 3번. 철량한 영성물에 대해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19세 미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소입니다. 지능, 정치적인 어떤 신체 장애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때 영성물 촬영해야 됩니다. 이때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이에요. 그 성격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만 만자가 틀렸네요. 그런데 피해자 당연히 또는 피해자 아니라도 조사 과정에서 참여했던 신뢰관계인자라든가 또는 약간 문제 있으니까 정치적인 지능적 장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전문가. 진술, 조율적인 진술 같은 거. 그래서 약간 탄력기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자 때문에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여러분들 도관이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죠. 13세 미만이라든가 정신 좋습니다. 신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 알 수 있어요. 볼까? 경찰청장은 각 서장을 하여금 성폭력범죄전담사법규청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한다. 좋습니다. 전담 재판부도 따로 두게끔 되어 있고요. 수사할 때는 경찰에게 전담, 경찰 전담 이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2번 맞고요. 25번, 26번이 이번에 뜻밖의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실무책 가지고 제가 특강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약류 범죄가 2019년도 일반 시험에 나왔죠. 그걸 해설해 주면서 또한 여기 특강 마지막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있게 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 대응 문제는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은 2007, 2008년도 이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일반 체형도. 또는 간부성도 나왔고요. 최근에 안 나오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책에 딱 보면 바로 마약류 범죄 옆에 보면 문제 개직과식 문제가 아니에요. 유학으로 된 이론 문제가 그대로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얻은 건 없었습니다만 해킹, 바이러스 유포, 유포, 해킹에 따르면 테러예요. 테러. 사이버 테러는 범죄다 테러.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행위도 그것도 파괴행위예요. 물리적과 논리적 가행위가 있습니다만 물리적 가행위라든가 논리적 가행위도 파괴해 보시면 되겠고 컴퓨터 부정조적 유형 중 기존의 프로그램 변경하나 기존의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건 새로운 거 투입하는 거 조작이라 해야죠. 4번 틀렸네요. 컴퓨터 부정 조작 유형 중 일부 은닉, 변경, 자료 허구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은 이건 입력이 되는 거지 산치 조작이 아니죠. 그래서 컴퓨터 부정 입력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틀렸네요. 말자에는 불구하고요. 그런데 뺏긴 거죠. 그래서 25번과 26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 왜? 그동안 문제가 아니고 실무청이 지역적 문제를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6번 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아서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실무청에 있는 건 문제. 두 문제를 합성해 놨어요. 두, 세 문제를. 그래서 실무청 종합 문제에 보면 몇 페이지 있냐면 한번 볼까요? 450페이지 보면 바로 83번 해설, 84번, 3번, 85번, 2번과 3번을 합쳐서 괴롭혀서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됐습니다. 그러는데, 2번 호송관은 피의 호검사 숙박시 의할 사유가 있을 땐 당연히 국가공공관서에서 최지원 관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에서 이용해야죠. 호송과는 반드시 호송 주문의 주의에 따라 퍼박하는 것 신체 같은 것, 위험 같은 것, 흉기 같은 것, 자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에 있었던 것 미리 바로 신체 검색할 때는 퍼박 전해안이죠. 후가 아닙니다. 나번 틀렸고요. 다번도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사실상. 그런데 처음으로서는 당황하죠. 피호송자, 호송 대상자를 피호송자죠. 우리가 공권력이 호송하는 거고요. 수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냥 이동하는 거죠. 특정에서 임기하는 것을 비상호송으로 하면 비상 들어가는 전지사변, 이해추라는 천지지변 이렇게 나와야 하고. 그래서 다번 틀렸고요. 나번 호송관은 호송 근무를 할 때 분석이 휴대해야 합니다. 꼭 음무죠. 다만 총기류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해요. 호송 관서 회장은 특별한 사회에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바번도 그냥 씌우시면 되는데 일출 전, 일물 후에 호송이 항상 틀렸는데 원래 원칙금이 됩니다. 다만 차 같은 것, 기차 또는 선박 및 차량으로 할 때는 이해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바번도 틀렸고요. 바번도 틀렸고요. 금전 유가 집권 중요하잖아요. 돈. 이건 송부하는 겁니다. 송금. 직접 송부하는 거예요. 호송 안에 탁송받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액수에 대해서는 바로 호송 안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22번은 뜻밖에 다 있을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상 이런 문제 나와서는 안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가번빈이 다 틀렸기 때문에 4번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27번은 재난경비는 요즘 추세가 이래요. 간부생시험에는 최근에 나온 바가 있고 최근에. 그 다음에 일반채용시험에 2019년도 또 나왔죠. 1차 2차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찰재난관리규칙상 재난 좋아. 주문 부서가 아니라 바로 경비국장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관주경심, 관심주의경계심각 매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름 간부생시험이 나왔지만 이런 단계에서 바로 비상 어때요? 주의보험 커맨드포스트 주의보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박단계는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다. 누가 지정하느냐? 경비국장이죠. 국무총리 X. 이게 과거기출문제입니다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기출문제 푸른 학생들은 준비되어서 다 마치고요. 2번 볼까? 이건 매일 좀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경찰은 말이죠. 어때요? 현장에서 볼 때 상황실은 총괄만, 대기반, 지원반, 홍보반 여러 가지지만 현장에 있을 때는 전담반이 뭐 있습니까? 지원반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홍보냐 경우냐 또는 생활전의냐 경비냐 교통이냐 쭉 이랬죠. 그럼 볼까요? 재난지역 주민대피지원 대피 거기에 대해서 약탈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안전의별로 지상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부상 재난의 중요력은 크게 두 가지 감축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운 거예요. 3번 틀렸네. 인적재난 아닙니다. 사회재난 좋습니다. 4번은 최근에 시험에 났던 문제입니다만 주무부서가 어디냐?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거기에 중앙재난 바로 안전대처부를 둡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까지 풀고 10번 쉬겠습니다. 자 28번 테러 문제는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다 맞힐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종합적인 지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침 문제 다 풀어봤으면 다 맞힐 수 있죠. 한국 대투부는 1984년 KMP 818 서울지방청 소속으로 두었습니다. 맞고요. 외국에 SS는 영국, GSG나는 독일, 스와트는 미국이고요. 프랑스는 GIGN, GIPN 좋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경제훈련 대투로 추획시설 안전대결 규칙에 보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원래 가, 나, 나, 나급, 다급을 분리하듯이 유사해요. 가, 나, 나급은 명칭만 A, B, C로 나눴습니다. A, B, C는 A급은 중요하기 때문에 서장이 다 서장이지만 분기별 1년에 4번이고요. B급과 C급은 반기마다 1년에 2번씩 점검시켜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분기보다 반기로 가야죠. 4번은 일반 채용 문제를 그대를 뺏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간부성, 총무 문제, 준비학생들도 다 풀어봤습니다. 테러랑스는 대투로 방지법. 공공안전이 국민 보호 및 공공안전을 관리한 대투로 방지법. 좋아요. 유연에서 지정한 대체를 말한다면 좋습니다. 자, 10번을 쉰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